군산항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준설토 투기장의 적기 건설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됐으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2024년 착공, 2026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 7부두역 서방파제 측면에 4,200여억 원을 투입해 215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신속한 예타 추진과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